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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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뒤펀기 committee 아마 입금, I have always paper here or in some small table and sometimes something like this I always use it I am not anymore so like 작가, 나의 전계가 저는 20년 전에 조금 더 사는 dopo 제가 이는 기껏 조금 더 이를 생각 fine 시작할 때,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충분히 있다면, 만약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니면, Serbien에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없는 일정하고요. 이런 일이 많이 없어서 자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 오기만ел인 알 수 없는 일정하고, 오늘은 일상이 없이 일일하게 있는 일정도 하고요. 또한 일정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관광선도 하고요. 이제 영어로 다을 수 있는 일정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묻혀서, 무엇을 쓰지 못하고, 화면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묻혀서, 먼저 읽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근데 FifteenMER NUMBLIG 정말 잘 지도자 왜냐면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1라인 전혀 모를지 못하다면 이걸 1라인 전혀 잊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생각했죠 OK.. 이게 하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받지 말입니다 첫에요 제 기회는 제공을 통해 주장에 왔습니다. 제공을 통해 주장에 왔습니다. 제공을 통해 주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내용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작동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잊어버렸습니다. 벽이트는 현 중요한 것입니다. 부서에 따라서 대응은 세대에 따라서 단체보다 의 단체부는 자세한 특징을 정체부 에는 세종의 단체가 따라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검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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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공연수원과 함께 공연수원의 중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작성하고싶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연수원에 대한 전해를 알 수 있도록 공연수원과 함께 공연수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악과 함께 공연수원에 대해 알아보고 제 입장에서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서 잘 이해가 된다, 전국에 대해 전국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다시 한번에 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정확하게 말이죠. 내 친구의 파키스탄는 이 분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분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분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분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똑같아요. 그 다음은 두 사람은 라이크가 transitioning. 라이크가? 아프리카? 라이크가. 나이스마 아이를 불러서 입소지 못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누구나. 바랍니다. 아랍니다. 그런 것은 옵션의 보호가 가능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우리의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항상... 당연히, 제가 제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많고, 또는 너무 어려워, 또는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물어봅시다. 무엇이 가족들의 이름을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정말 알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족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맞고, 또 다른 게 다 맞고, 또 다른 게 다 맞고, 왜냐하면 만약에 다 맞고, 또 다른 게 다 맞고, 또 다른 게 다 맞고. 하지만 또 다른 문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지 못해 주신 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신 분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도와주신 분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불편한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불가능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遭소가 되었습니다. 일본, 일본, 그리스코아, 중국 주말, 아우스터라리아, 김완 cheese, 외국으로 옛날에 한국에서 계속 Vietnama 기억나는 기억나는 도저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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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두 번 째가 있다면 그런가 그 수술은 없고. 네. 우리 사회에 대해 알 것입니다. 이 수학과 과학도에서 이 수학과 과학도 의학과 과학의 수학과 과학의 수학과 과학과 과학의 수학과 과학의 수학과 과학을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 이해하실 수 있나요?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러나, 항상, 한 번씩은, 아샤멘을 말하자면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영어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는 아직도 한국어로 말할 수 없을때는 중국어로 말할 수 없을때는 하지만 또는 한국어로 말할 수 없을때는 제가 많이 읽을때는 제가 읽을때는 신경제는 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탐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탐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탐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다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탐지 못하고, 제가 이제 탐지 못하고. 조금 더 빠르게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가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건 어떻게 안나? 네?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에 참여하시나요? 회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3개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팀은 90분이나 120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작업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3가지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5가지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상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림, 그림, description, methodical remarks 무엇이 중요합니다 이게 더 창 Schulandır Plaza 그러려고 100살이 더 낮아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겹치é которое 나사 inclou 뵙Help 일자 ê things to sign to 6 씩 내가 출신 저는 장룡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 glue 어떤 드릴로 피드레이로 제작되지 않으실까요? 각각의 드릴로 하시는 이것은. 이것이 전혀 문제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민선의 내려보신 발언, 이것은 유명한 발언을 받고 bess…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저기요. 그러나 오늘 수술. Потому... 넌, 너, 너... 너, 어떻게 부를까요? 1는 3는 Какие 부를까요? 1는 3는... 06. 똑같은 체치에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특히 특히 특히, 특히 특히, 특히 특히 특히,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오늘 이 부분은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과 중국의 공격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것은 IHA 간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곳이 어떤가요?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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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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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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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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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주인은, 여기 뇨, 여기가 뇨, 여기가 뇨, 여기가 뇨, 오늘 물이 이들림.. 이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술에서 mik территории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 테이딩, 보증 기술을 사용합니다.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를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합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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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그런데, 당신이 이미 4K를 시작합니다. OK. 다음这个 4K를 시작합니다. 내가 타 bonne착식 Darth Vader, 그는 컴퓨터에 WRITING. 안 하여행, 컴퓨터에 맞습니다. 아, 아, 이즈 사장님이 아랫뉴스라, 만약에 이 컴퓨터에 WRITING, WRITE, 는 더, 아내믹. WRITE,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아랫 더 외라 두 번째 스테이터는 이 학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90분이나 120분을 보내주세요. 그들은 그냥 뭐 중요한 것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 20분을 보내주세요. 네? 플러스 minus 20분이요. 어떤 게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죠? 다음 시간에 언제나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너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 일정도 끝까지는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먼저, 우리의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마지막으로iro의 주인공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인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회사는 정말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싶습니다. 저는 디특롤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입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주에 있을 것 같다. 18개입니다. 이거 너무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 더 전달하려고요, 한 번 더 전달하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Google sent to me, Google sent to me. You will receive some information, you will receive some information also by e-mail.com. And then I can organize the attention with the graphics. I have this. Also position, the names of the position, attack your defense again, will be access. And also what is running here. It will be good. It will be good. Also we can tell next week we will be ready with report for IHF. And then you can send it to the which when you will stop it. Maybe later the first beginning of April. Also we can tell till April 10 you will receive it by e-mail. Yeah? Must be enough. April 10 you will receive from us you will receive entry promise and also to do you have to send you have to send this no video we can say video but we spoke about if you will receive DVD or if you will better US yeah. Take your decision small small us there. You send us the address? Yeah, yeah, yeah. I will be with the here. My address is I will write this way. is Re is Dabur Dabur Fra is e-mail adres yes t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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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f you are coming here, if you are coming to this second part, and if you will be successful in the second part, if not, it means automatically that everybody receives level R, immediately. Why not? Because we have to look also at your background. If somebody is starting in R, you receive a certificate that you pass this course, but after some years later, if you will continue, you can ask, now I have enough experience because I have already coached so many years, I can ask also for aid. Also, maybe somebody receives B, maybe somebody receives C, maybe, I don't know. Maybe somebody will only participate and because they will be not able to make last test, he will receive only participate, no passive. Yes, it is different. Today you will receive everybody participate because we don't like now to make differences. Everybody will receive everybody participate. And decision will be made here. If somebody, if somebody from different reasons, if somebody from different reasons will be known by second course, you can send letter to IHF and you can ask for IHF results. But then we have to look, you have to decide which level you will receive. But sure not A and sure not B. You understand me, yes? But it is clear and will receive. Also, it may be... Yeah, I can hear it. How lo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is the highest license with A is in general. If you are able, you can go to Germany and go to first division club. A is the highest license and it is coordinated with Europe. A is the highest license and it is the highest license and it is the highest license. For example, the English test which you was doing in Melbourne, please, firstly I would like to answer this question. We spoke already about it, because some people have education in Europe. Europe has different terminology. Europe is using master coach, that is two, three, four. Is that right? I don't know exactly. I was founder, I was starting, but I am already six years old. I spoke already with old president of Europe. I spoke already with new president from Europe. I spoke with chairman of Method Commission in Europe, which was before member in my commission, if I was working in Europe. They have to ask, and they will do it, they have to ask IHF. Now, IHF will improve Europe education like IHF education. It's mean, if there's somebody, master coach from Europe, he will be automatically A with IHF. To understand, okay? And you have different questions, yes? Yes, my question is, what level in the ABC allows to teach level D? D? Thank you. What level do you need to have to be? Please. What level do you need to have to be allowed to teach level D and deliver the level D of training? Is that a C, a B or an E? If you, if you will have E, you can be lectured also in B, C and D. And you can be also lectured from A, but you must come in, in this group of lectures. We, we, only for explanation. We spoke already a lot with you about D. We must, we must distinguish what is certificate for the coach and what will be in the future certificate for lectures. We have distinguished what is only for UB college and what is acceptable for IHF, for continent, for national federation. This, people must receive also lectures license in the future. It is not until now. We have only group of IHF lectures. Asia, Asia, don't have, don't have anything. Africa was starting. Pan-America, don't have anything. Oceania, I think, also, nothing. And we would like to have also best, best coaches or best participants of these courses, will receive also, not, we can say certificate, but approval, approval to be lectured. But generally, if you are A, you can be lectured for everything that is under. If you are, for example, C, you can be lectured only for D. according, according to this pyramid. Yes. Only, only from this group. Only from this group. Because who was not in this class, he can start next time, but not more at this time. Yes. Yes. We are here. So, this question is OK. My friend from Iran. 전시자가 나에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embaixo에 제가 말하고싶은 제 친구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분, 어렸을 때 날까요? 이 그룹에 Serrat이 잠이 purpose 그룹에 자신을 지지한 가 BP가 복귀한 posts 하늘이 그룹에 스물에 그룹을ports 그룹을 species한다는 것 나도uxn은 모르겠네 올리밹스 올리밹스 오늘의 내에 올리밹스 잘라 한번은 간편히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있죠.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fore, before we will, yeah, we have time to move already. Sorry, we have time to move. Some questions more? You have questions? Also, we will do it now. We will go together now and we will do it now. Yeah. Thank you very much. Okay. Okay. This one is, but, you know, number five, that is, that is, that is, that is the same as the one. Okay. This is. Thank you. Thank you.